뭘까 자, JD1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저 조금만 앞으로 나올 거라는 햇빛이 안 보이게 있을 텐데 아, 네네네 자, 왼쪽 볼까요? 왼쪽 손 천천히, 네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 거야, 하트 자, 고양이 하트 부탁드려요, 고양이 하트 하트의 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손 좀만 내려주세요, 네 네 자, 보라트 할까요, 보라트 자,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자, JD1 이번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여주세요 자, 멈춤 동작으로 하나, 사진 찍게, 멈춤으로, 멈춤 동작 한번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자, JD1 데뷔 소감 부탁드려요, 데뷔 소감 너무, 일단 긴장이 많이 되고요 긴장되는데, 실수 없이 멋있는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들한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새해 인사 일단, 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